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또 감독님들이 준비하시고. 어머 제가 일바로 왔나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이 정도를 이렇게. 여기 앉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성서 친하게 또 이렇게 출연하는데 기도는 해야죠. 근데 왜 아무도 안 온 거야. 지금 시간이. 감독님 저희 약속 시간이 이 시간 맞잖아요. 왜 아무도 안 와요. 오실 거예요? 네. 참말로. 이 사람들은 주일 예배도 늦은 사람들이야. 아 근데 왜 내가 쁘끔하지. 안녕하세요. 원구야. 지금 몇 신이 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별로 안 죄송한 표정인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두 번째로 뭐 빨리 온 거잖아요. 네. 원구. 네. 군기가 빠졌네. 너 개인기 하나 해라. 만회한. 만회할 겸. 갑자기요? 그럼 갑자기. 원래 또 갑자기 해줘야. 한 석. 한 석. 한 석. 그래. 아니 아세요. 한 석. 늦었어. 죄송합니다. 괜찮네. 괜찮네. 예 유혜진입니다. 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한 번만 봐주면 그 고마음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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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하음하. 그러니까. 아 김한국. 갑자기 위계감 느껴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준비했어.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 원래 갖고 있던 10년 전부터 갖고 있던 거. 그래서 옛날 분들은 되게 많은데. 아.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안 오시는 거야. 저기요. 어. 아 덕기. 군이 왔습니다. 우리 덕기. 잘 계셨죠.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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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우리 오늘 왜 이렇게. 예. 뭐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스튜디오가 아니라. 아 제가 아무래도 신규 프로그램이라. 예.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공간에서 직접 공부하자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모인 이유가. 네. 어떤 새로운 것들을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 예. 그렇게 알는데. 예습이 철저하시네요. 저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들고 왔잖아요 저도 성경책은 갖고 왔긴 한데 그러면 이거를 알려주실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네가 알려주시면 안돼요? 제가요? 누가 봐도 늦으실 것 같답니다 카톡 안내 하나 밀려서 죄의 송 아 목사님이라고 하는게 죄의 송 제가 바울루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목사님이랑 같이 갔다와서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30대 때부터 24년 동안 성서 유적지를 80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대박사건 80군데를 자료가 엄청 많으실 겁니다 잠깐만 80군데면 기본적으로 많은 회를 거듭할수록 방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선 성서 700이잖아요 이거 700회를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복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오늘 두 분이 의상을 좀 맞추면 저한테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면 저도 나비 넥타이를 탁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넥타이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소외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나비를 만드세요. 그래요. 정말 평생에 나비 넥타이를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우리 성소 치료 프로그램을 위해서? 원래 그 생산을 사는 사람인데. 진짜 처음. 그러면 저희 계속 이 나비 넥타이만 메고 오실 거세요? 저희 프로그램에? 뭐 한 번 메시지 까먹게. 그러면 색깔별로. 색깔도 좋아. 오늘 진짜 기대가 큽니다, 복사님. 여러 쪽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시내산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죠. 근데 40일에 3분 올라가는 적도 있어요. 그게 하여튼 이 성지 이렇게 답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 그다음에 위험한 일, 힘든 일,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복사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이제 회의하려고 처음 만나는데 힘든 일을 어려웠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들어요.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너네들 더 힘들어 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오늘 그만큼 준비해오신 이야기들 하나씩 하나씩 보따리 풀어보면 근데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성서 칠백이에요. 이 칠백 왜 칠백일까요? 그러게. 사실은 내 소원이 성경에 나오는 장소는 다 찾아가 보자.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장소를 다 찾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거는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678군데 도시더라고. 아, 678군데. 여기 20대, 678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엘라 골짜기 뭐 그런 것처럼 골짜기, 바다, 산 이런 거 합치니까 거의 칠백 군데. 아, 그래서 성서 칠백이구나. 네, 그래서 칠백 군데. 아, 그럼 저희가 가보지 않고도 이 강의를 다 들으면 칠백 군데를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 속에 나온다는. 칠백 군데지만 또 우리가 이제 가볼 수 있는 곳이 또 한정이 되어있고. 그렇죠. 내가 볼 때는 한 가볼 수 있는 곳은 오, 육백 군데죠. 성서 칠백. 그 제목은 알고 있었으니까. 아, 그럼요. 왜 우리가 성경을 칠백 군데를 알면서 지리적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자,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요. 칠백 곳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 모르니까. 공부해야 되나? 알았어요, 목사님.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분은 곧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다닌 곳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아빠를 아니까 자녀에 대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한 7, 8시 정도 됐어요. 감사합니다. 7, 8시죠. 7, 8시죠. 여기가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면 아빠, 엄마 나왔어요. 그렇죠? 엄마 안 했어요. 아니, 원구 씨가 아빠가 가는 곳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점수는 목사님 맺으신 것 같아요. 정말 해도 내가 정답을 얘기해야 돼. 우리가 이제까지는 성경을 그냥 긁자 문자로만 봐서 이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 쓰여진 장소와 배경, 더 자세히 하려면 비가 얼만큼 내리느냐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도 성경에 쓰여진 장소하고 저 8천 기도 떨어진 이곳에서 이해하는 것은 너무 강력 어떤 때는 영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알아야 성경을 발화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으로도 벌써 2천 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천 년 전의 사건을 지금 2천 년 지나서 이해하는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또 올바르게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눈으로 봐야만 이해되는 게 있어요. 네. 눈으로 봐야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뒤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 요즘 이 멍해가 뭔지를 몰라요. 멍해가. 멍해. 그런데 성경은 멍해가 나오거든. 그렇죠. 멍해를. 그러니까 문화가 바뀐 거고 시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멍해를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만이 성경이 이해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용어로 4D 성경인데 4D가 4D? 4D 아니에요? 4D? 차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지리적으로 봐야 된다. 곤방 뭐 했어요? 눈으로 4D! 4D의 3D는 눈으로 봐야 된다. 역사, 지명, 눈 그렇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해석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성서 700. 그런데 그걸 700번을 볼 수 있어. 그렇지. 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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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이게 사진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동영상 동영상을 통해서 4D 중에 3D 지리를 통해서 허디 중에 2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주시는 영감대로 목사님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좀 멀리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목사님 곁에서 가까이 하나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안재는 자체가 엄청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네. 무료로 성주 순례할 거고 그러니까요. 무료로? 이게 동영상이 참 어렵잖아요. 하반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그런 도움과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이스라엘과 이렇게 떨어진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성경 속에 말씀 중에서 그 실 예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대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장 마태복음 10장 42장 같이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읽어놓으니 그 사람이 별다라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냉수 한 그릇인데 사소한 것이 시대 상황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가 목이 굉장히 말랐을 때의 냉수 한 그릇은 정말로 가치가 귀한 건데 청량하면서 잔뜩 먹고 냉수한 것은 별거 아니라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냉수 한 그릇 대접이 돈이 안 들었다고. 지금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려면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시대가 우물 시대냐 작두껌포 시대냐 오늘날이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쓰여진 장소에서 냉수한 것은 얼마냐 바로 이 프로그램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물이 얼마나 귀하냐 그 성경이 이스라엘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배경 속에서 냉수 한 그릇이 얼마냐 사소한 거요.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허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너무 우리나라만 너무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 물을 사 먹으면 음료수보다 더 비싼데도 많더라고요. 유럽에서 그래서 성경을 지리적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문화적으로도 다르잖아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역시 문화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인에 대한 기준도 이북 미인의 기준은 오각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체격도 있고 그래야 옛날에는 정말 미인은 요즘 미인의 기준이 다르는 거죠. 너무 달라졌죠? 문화적인 측면도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성경 구절 우리 10편 56편 8절 그러면 우리 덕기 씨가 10편 56편 8절 한번 읽어봐요. 알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보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뭐라고 지금 기도를 하느냐 하면 나의 유리함 방황하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엄청나게 방황했어요. 성경을 보면 사올이 막 이잡듯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계속 도망다녔요. 계속 도망다녔거든요. 또 하나 이제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롬에 올라올 때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도망다니면서 흘렸던 그 눈물 그 눈물을 지금 어디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주의 병에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담는 병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눈물을 흘릴 때에? 그렇죠. 눈물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당시에 문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풍습이나 이 문화가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담는 풍습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성경을 그 당시에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있느냐 사실 실제로는 유리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로마 시대 훨씬 전이잖아요. 그런데 병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까지 그 당시에 병은 유리로 된 병이 아니고 질그릇으로 구원했고 이것도 병이라고 했어요. 스텝 스텝. 그런요. 사기, 사기. 사기요. 그렇지만 이런 것 처럼. 눈물병이 지금. 이렇게 저 보는 것처럼. 세상에 저는 마이크를 잘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눈물병이랑은 좀 다르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생각한 그런 유리가 아니라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둥이가 저 밖 위쪽인가요? 우에, 우에 쪽. 네, 우에 쪽. 그래서 저보다 긴 줄한 것도 있고 모양이 또 다르네요. 이란 에스판이라고 한 데 갔더니 거기 갔더니도 눈물병이 있더라고 그러면 지리적으로 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란도 있고 유르단도 있고 또 하나 갔더니 이 바울 전도 여행지인 이 암비볼리라고 있어요. 암비볼리요? 거기는 쌍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한 주둥이로 와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쪽 흘릴 때 이 쪽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받으려고 이렇게 된 눈물병도 있고 아, 그래서 내가 볼 때 지역적으로도 성서시대에 이 눈물을 담는 병은 전 지역에 다 있었던 풍습이구나. 그런데 자료를 딱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고대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걸 굉장히 신비하게 여겼어요. 옛날 사람들이니까. 신비하게 여겨서 그것을 잘 눈물을 이렇게 흘릴 때마다 담아가지고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놨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죽을 때 부장품으로 파문으로 그것을 보고 다윗이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웠던 것을 그 당시 풍습을 생각하면서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유리하면서 흘린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편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경을 알며 다윗이 이 눈물병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울어야 되느냐 너무나도 내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울지 않았나 예수님이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나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지옥 가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그렇게 흘리는 눈물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몸된 괴로우는 눈물 죽어가는 영혼의 손으로 눈물을 흘릴 때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잊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시지 않겠냐 무슨 병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눈물병입니까? 주의 눈물병입니까? 주의 눈물병이요.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의 눈물병이란 말이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주님의 눈물병을 담아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눈물을 잊지 않고 있다. 주님의 병을 닮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가 이만큼 영혼을 왜 흘렸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게 진짜 그래서 참 이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 10편도 그렇고 이해를 잘할 수 있는데 이제는 좀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많을 것 같아요. 왜 많냐면 사람은 애초부터 흙으로 지어졌고 그렇죠. 흙 위에서 살잖아.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 그렇죠. 흙은 좀 어려운 말로 보면 존재 양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이 더러워졌을 때 이 세상이 더러워졌을 때 예수님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이 땅에다가 구속의 역사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그 지리 이 땅에다가 구속의 역사를 베풀었는데 지리는 모르고 성경을 이해한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땅 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건은 100% 다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원구 씨도 땅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데 살 뻔했어. 그럴까요? 저도 참 땅을 좋아하긴 하는데 비싸요 우리나라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데 요즘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나도 땅을 보러 많이 다녔어요. 갑자기 땅 여자 여자를 보러 다녀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한 센터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만드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땅으로 이렇게 많이 다녔지 안 가면 돼 거의 없어요.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선 또 땅이 있어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목적이 땅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땅이 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지리적으로 많이 있지만은 우리 첫 시간이니까 대표적인 단어 볼게요. 삿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지금 저한테 여기 물어보고 그다음이 살짝 긴장하셨는데 아니 순서대로 물어봐야 돼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구나. 너무 감박을 갖고 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물어주세요. 아무나 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세요. 원구 씨 아세요? 뽕나무요? 이렇게 뭐 컨닝하지 말고 뽕나무. 삿개오가 올라간 나무? 뽕나무. 그렇죠. 근데 왜 뭔가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 잘해야 돼요. 자 이제 뽕나무. 삿개오가 뽕나무에 올라왔다고 하니까 네. 한국 뽕나무를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뽕나무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아 저게 뽕나무구나. 저게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자 그래서 저 삿개오가 올라온 뽕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가 아니에요. 아. 번역이 잘못된 거죠. 아. 번역이 잘못.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뽕나무가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인데 이제 번역을 바로잡아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무화과 나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럼 좋죠. 보고 싶어요. 여류구에 가면 그 삿개오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뭐 한 제가 봐도 한 천 년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우리 삿개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돌 무화과 거든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네. 와 대박. 그래 저 정도는 돼야 올라갈 말씀이죠. 저도 올라가겠네요. 저거는. 저기요. 안 부러지겠네요. 굳이 거기까지. 이게 전부대 같은 나무가 아니라고. 이상하네요. 전부대 같은 나무면 올라가기도 어려울 텐데 어른이라. 이게 좀 봐요.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위에 가지가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엄청 크죠. 저 정도면 돼야죠. 네. 저거였구나. 돌 무화과 나무. 목사님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죠.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네. 이해가 쏙쏙 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네.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 보금 18장 35장. 누가 보금.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여리고에 어떻게 갔을 때. 가까이 갔을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는 얘기는 여리고에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안 들어갔다는. 여리고 근처. 그렇죠. 안 갔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다시. 그걸 딱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마가 보금 10장 46장. 마가 보금 10장.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마가 보금 10장. 4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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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료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서 여리고에서 어떻게 하실 때. 나가실 때. 아까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까이.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냐고. 여리고에 가까이 갈 때 고쳤다. 여리고에 지나가서 고쳤다. 그러면 이 누가 보금이나 마가 보금. 누가나 마가 보금.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가 이렇게 생겨서 거기 이렇게 통과하는 성문같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갔다가 나가다가.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저기 우리나라 말 맞지. 이게 어떤 건지. 어떤 게 맞냐고. 이해가 안 가요. 궁금해요.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 보면 알아요. 저기요. 아이고. 아니 근데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가보지 못했는데. 12시가 8분 날아간다고. 그렇죠. 여리고에 가면. 네. 여리고가. 세 개가 있어요. 네. 세 개가 있어요. 여리고만 세 개. 여리고가 아니죠. 세 개가. 봐봐요. 네. 이게 이제. 신약시대의 여리고. 세 개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면 받아야 되죠. 이게 신약시대의 여리고요. 이게 구약시대의 여리고요. 아 그래요. 이 차이가 한 2, 3kg가 돼요. 이스라엘의 좁은 땅덩어리에서 2, 3kg는 마을 하나가 들어서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현대 여리고. 아 명칭은 다 여리고라고 쓰여요. 봐봐요. 경기도 광주랑 전라도 광주 이런 느낌. 여리고가 신약 여리고. 네. 그렇지. 신약 여리고 구약 여리고. 여리고가 두 개. 그러니까 현대 여리고까지 말하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는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는 들어가고 나서. 그러면 야 이 세 개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고쳤을 것 같아요. 여리고 여기 세 개 중에서. 가까이. 하나는 지나고 하나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이. 한 여기. 그렇죠. 가운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가까이 갈 때라니까. 네. 구약의 여리고 기준에서 보면. 여리고는 아직 안 갔잖아요. 신약의 여리고에서 보면. 지나갈 때. 지나갈 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이 지리적인 문제도. 지리를 알면. 모든 게 다 맞는 거예요. 이해가. 어떤 관점에서. 이 글을 썼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리를 알아야 돼요. 아 목장이 그러면은. 여리고성. 여리고성. 여리고성 일곱 바퀴 돌아서. 무너뜨린 여리고는. 여기랑 다른 여리고지. 그러니까 구약의 여리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여우수아가 무너뜨렸던. 막 여리고를 생각하면서. 예. 예수님이 갔던 신약의 여리고를 생각하면. 이거 회계 수준이다. 잘 못 온 거지. 완전히 다른 거지. 완전히 다른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오해할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명칭이. 왜 그렇게 계속 비슷한 게 반복되니까. 그렇죠. 지리적으로 이해를 못 한다면은. 진짜 원고 씨 말대로 정확히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라고 명칭을 해주면 편할 텐데. 그렇죠. 이렇게 택시 잡아서 광주 가주세요.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으로 보면. 네. 확실히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구약의 여리고는 요만하구나. 신약은 떨어졌구나. 네. 그래서 쓰레디라니까. 우선 눈으로 보면. 보군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내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네. 네. 화면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네요. 저기 이제 여리고 위치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 네. 네. 요단강 옆에 있죠. 네. 친절한 명석 씨. 그리고. 자. 우리 공중에서 보면. 저 지금 건물이 많은 데가. 네. 현대 여리고. 아. 현대. 네. 현대 여리고. 저 지금. 가는 저 뒤에 언덕이 있어요. 네. 언덕 저 부분이. 언덕 부분만 구약의 여리고요. 아. 진짜요? 네. 저기 흙 있는. 저 지금 보이는 거. 여리고 성태. 저게 몇 미터냐면. 남북으로 290m밖에 안 돼요. 아주 조그맣죠. 조그맣죠. 190m.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의 여리고는. 저 지금 보이는 저게. 구약의 여리고에서. 네. 남쪽으로. 남쪽에 2, 3km 떨어져 있어요. 여리고. 구약의 여리고를 보고 있고. 자. 지금 저기가 여리고 발굴 부분인데요. 네. 성벽 부분이에요. 네. 성벽 부분인데. 이제 시루턱처럼. 딱 잘랐잖아요. 저기 테레라 그러는데. 지층을 가만히 보면. 좀 달라요. 네. 네. 지금 이제. 성문. 성벽. 저 보세요. 지층을 보세요. 그렇죠? 네. 네. 저게 이제 사람이 살다가 무너지고. 또 위에다 살고. 이렇게 해서. 생긴 지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굉장히 오래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고고학적으로 보면. 기원전 7천년이니까. 9천년 전에. 와. 단군 할아버지가 거의 두 번 오시기 전. 그렇게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예요. 이해가 딱 되네요. 네. 구약의 여리고. 알겠습니다. 참 점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성서 700. 오늘 뭐 그야말로 뭐. 문화적. 지리적으로 참 여러 가지 배우고. 4D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두 눈으로 보니까. 참 좋았었는데. 우리 첫. 녹화. 방송. 목사님 어떠셨어요? 아주 만족합니다. 아. 이걸 통해서 시청자들이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네. 네. 참 감사하고. 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자 이제. 한줄평으로. 예. 마무리를 하면서 인사드리면. 한줄평으로. 그래요?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예. 을 더. 4D로. 예.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거기. 깊은 은혜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한줄평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원구 씨. 저는 성서 700은. 포인트이다. 그런. 어. 한줄평을 하고 싶은데요. 포인트다. 네. 왜냐하면. 이 지리적인. 것을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눈으로 흘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이 포인트가 눈에. 확확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성서 700은. 포인트입니다. 와우. 여러분들이 성경의 포인트를 알고 싶으시면. 이 성서 700을 보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본방 사수. 예. 자. 저기요. 아니다. 아니다.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다. 저도 해야 되죠. 그렇죠. 하셔야죠. 예. 한줄평 마무리하면. 성서 700. 쉽지 않다. 아. 이게 여러분. 예. 우리. 시청자분들. 예.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자칫하면 700회까지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어떻게 가셔야죠. 쉽지 않다. 저희 교계 전원일기가 돼야 돼요. 같이 가셔야죠. 전원일기까지. 교계의 채부람. 그렇죠. 예. 어떻게까지 이어질지. 한번.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이원희 목사님과 함께. 근데 이원희 목사님 조금. 예.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또 그런. 매력이 있어갖고. 쉽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